XSFM입니다. I, D, W, K 지구산의 청취자 여러분 금요일이 왔습니다. 한국은요. XSFM의 지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은 알기 싫다. 281의 금요일 순서를 시작합니다. 유승균 책임 프로듀서고요. 윤세민 에디서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이집트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평론을 곧 이어갈 거고요. 이집트의 애국일보와 애국기무사와 애국법원장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이런 얘기부터 들을 것 같아요. 예. 애국검찰과 잠시 후에 시작하죠. 그것을 알기 싫다는 용산의 숨은 보석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지금 유리한 가격대의 부품, 지금 가장 핫한 하이엔드 장비, 아니면 고장 리포트가 적은 부품으로 이루어진 사무용 PC까지 당신이 찾는 데스크탑을 상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 XSFM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찾아주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고민 없이 케미가 좋은 최신 PC를 만들고 싶을 땐 XSFM에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고려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퓨터 부품이 늘 변하고 그게 뭔지 나는 모르겠다 트렌드에 맞는 PC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달의 컴스테이션 PC를 컴스테이션 사장님이 소개하실 거예요. 2분 드릴게요, 컴스테이션 사장님. 2분이요? 네. 잠깐만요, 저 주차장 좀 나가고요. 네. 빨리 나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 중이어서. 8월달 방학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방학기간이고 게임 즐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달의 PC 8월달 거는 게임을 좀 즐기는데 좀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보급형 게이밍 PC구만요. 80만원대 저렴하게 해가지고 하나를 뽑아봤습니다. 8400 기본 i5 계열 했고요. 메모리 8기가. SSC는 저 이번에 XSFM 나가는 거 전체로 그 240기가 요새 금액 되게 좋아요. 그 가성비 좋게 나와서 240기가를 했고요. 그래픽 카드는 1050인데 참고로 지금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도 그래픽 최적화가 돼서 1050으로도 충분히 게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뭐 이거보다 더 놀라운 그래픽과 좋은 사양으로의 게임을 하고 싶으시면 1060까지 쓰셔야 되는데 저희는 요번에 좀 약간 좀 보급형으로 해서 저렴한 게이밍 제품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가 모자라거나 막 열을 많이 받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 i5 8400이나 10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이 많이 발생되거나 뭐 전력을 많이 쓰는 부품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난 고세한 게임보다는 단기간이든 좀 옛날 게임이라든지 옛날 오락 같은 거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적길 것 같고요. 요번에는 저희가 인텔 걸로 다 조정을 했어요. 다음 9월 달엔 추석 특집으로 약간 고가인 AMD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S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전화해야 됩니까? AS는 항상 제 핸드폰 번호나 아니면 저희 매장 0221-202337번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남양주 쪽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엄청 더운데요. 건강 다들 유념하시고 즐거운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제로 AS를 요구하는 고객들은 19명이 착한 분들입니다만 안 착한 분들의 리퀘스트를 가끔 저한테 보여주세요.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를 소개했어요. 배틀그라운드 정도를 무난히 돌릴 수 있는 사양. 그렇습니다. 풀은 좀 누워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숨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 숨으면 그래픽카드 탓이 아니라 여러분 탓입니다. 요즘 너무 다 캠핑만 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재미있고 또한 슬픈 얘기입니다. 이런 생각은 늘 했는데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 건데요. 입장에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정치적 결사 사회적 결사 혹은 뜻이 맞으면 그냥 술래도 먹거나 교우라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자꾸만 엄마 품을 찾아가지고요. 본능적으로. 10에서 8가지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9, 10가지도 자기하고 의견이 같길 바라요. 그래서 술 마시면서 엄청 싸우죠. 그래서 9, 10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서로 척지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진짜 주적은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데요. 나랑 1부터 8까지 맞는 사람들을 주로 싫어하죠. 이걸 풀어내는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하거든요. 사람들은 원래 그렇긴 해요. 처음에 사람을 기대 없이 만나서 금방금방 친해지잖아요. 우리가 막 아무나하고 사귀고 열흘 뒤에 후회하는 일도 그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되게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생각을 꾸준히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죠. 다 달라 우리는. 그런데 어쩌다 맞는 걸 보니 감사한 일이군. 정치적 타협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런 문제 때문에 발생합니다. 타협이 잘 안 되는 경우가요. 가장 중요한 대전제, 혁명에 있어서 뜻이 같지 않았냐. 앞으로 다른 것도 맞춰보자. 그보다는 앞으로 안 맞을 거야. 안 맞는 대로 잘해보자. 가 맞는 전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대부분이 실패하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평론입니다. 손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한 싸움 있잖아요.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 그런 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한 대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DMZ에 다녀왔는데 DMZ는 알파벳을 풀어서 써서 도망쳐. 도망쳐. 거기가 전 몰랐는데 거기 그쪽에 철원 쪽으로 가는 ZT 도망쳐. 철원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가 옛날에 조선시대에는 박팽년의 땅이었대요. 그래요? 그런데 박팽년이 그렇게 약간 의견이 좀 다르고 그렇다가 사육진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조가 일으킨 쿠데타 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년이 험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죽고 그 땅도 그쪽에 있는 DMZ에 있는 땅도 딴 집안한테 넘어가게 되고 그리하여 지금은 노량진에 잠들어 계시죠? 그렇죠. 박팽년이 좀 되게 많이 불쌍하더라도 하지 않아요? 이름이 박팽년이고 아빠가 이름 잘못 지어줘서? 이름이 팽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그렇지만 그런 어떤 정치적인 긴장관계에서 대립관 그런 상황에서 정치권력의 싸움이 아주 잔인한 상대방에 대한 강력한 보복, 학살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집트의 얘기로 다 넘어가겠습니다. 진작에 그러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여요. 박팽년 땅이 도망쳐. 이집트에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1세기에 보통 일어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독재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런 와중에서 이후의 정치적인 향방은 이렇게 되었는데요. 군 최고회의가 임시 과도 내각을 꾸리면서 전국을 수습하고 군 말고 정치를 해본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리고 향후에 민정이앙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었습니다. 비극의 플래그죠. 민정이앙. 네. 그러네요. 무바라크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해먹고 있었던 무한마드 후사인 탄타위라는 양반이 있어요. 군 최고회의 의장이자 이집트 군 최고사령관. 원수 계급이죠. 부역자 중에 부역자. 그런데 그 사람이 국가원수로 취임을 합니다. 군원수에서. 탄타위는 반년 후에 선거를 치를 때까지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만 약속과는 달리 국회의원 선거는 11월 말 대통령 선거는 다음에 5월까지 미뤄졌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드네요. 국민들이 보통은 다시 거기로 튀어나야지 마치 황교안 권한대행처럼. 그렇지만 또 한편의 일각에서는 군소진보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런 진보정당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의석을 점화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갑작스럽게 빨리 하면 선거가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늦춰지기를 희망하기도 했었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디테일들은 이런 것들이 있네요. 2011년 2월에 독재자가 실각하고 3월 달 과도 내각 체제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헌법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국민투표였죠. 개헌의 골자는 정부 여당의 승인 없이도 야당은 후보로 낼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난당 폐지. 그러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광장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열리고 있었죠. 그렇겠죠.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후에도 한동안은 시위를 이어갔잖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운노권. 세속주의 군소정당들이 향후에 시위를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물론 시위 규모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달 결국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됐죠. 예상대로 무슬림 형제단 계열의 FJP가 프리덤과 저스티스의 파티. 그렇군요. 이게 국내 언론들이 그리고 학자들이 번역하기로는 자유정의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유공의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프리종필로 번역하는 사람은 없나 보네요.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진표의 시대죠. 그렇죠. 김진표가 JP를 먹었어요. 네. 먹었습니다. 하여간 무슬림 형제단 계열의 정당이 압도적인 1당이 되었습니다. 508석. 전체 508석 가운데 235석을 획득했는데 그래도 과반에는 못 미쳤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2당은 4분의 1 정도의 의석을 점한 살라피스트 계열의 누르당이 2당이 되었습니다. 누르당은 살라피스트라고 하는 것도 무슬림 근본주의로 우리가 꼰대당. 네. 무슬림 형제단하고 좀 많이 다른. 진짜로 누르당 쪽에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스핑크스 우상이다. 파괴하자. 당론. 네. 시잡을 강요하자. 강제시키자. 시잡을 강요하자. 그 당이 의석의 4분의 1을 차지해서 2당이 된 거네요. 한국으로 말하면 4분의 1은 75석입니다. 많은 거죠. 그리고 3당은 전통적인 보수 야당으로 와프드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와프드당은 예전에 왕정 시절부터 야당으로 있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국제, 군부 독재 쪽에도 붙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고 또 자유당 계열 쪽에 붙어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고 생존 전문 야당. 한국으로 치면 약간 자민련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런 보수 야당이 3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당이 자유당과 3인당의 선거연합이 4번째 당이 되었고 5번째 당 단 16석을 얻은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16석만 얻어서 5번째 당으로. 새누리당은 뭔데요? 이것도 한국어로 번역하기에 따라서 좀 말이 다른데 내셔널 데모크라틱 파티거든요. 독재하는 당인데 데모크라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거를 우리 번역할 때 민족민주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내셔널이라서. 국민 민주당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이게 부역자랑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이 이렇다고요? 무바라크 시절의 거대 여당이 사실상 몰락한 걸로 보였죠. 이때 총선 때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정말로 실제로 세상이 뒤집혔구나라고 믿을 법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16석. 500석 가운데 16석. 이건 마치 지난번 총선. 이번에 당장 총선이 열리면 자유한국당이 10석대로 떨어진다는 것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6번째 당은 와사트당이라고 해서 무슬림 형제단의 온건파, 탈당파들이 와사트당을 6번째 당이 되었고요. 7당이 개혁당, 유시민당이 됐고. 개혁애국정당? 8번째 당이 사회주의 계열의 동맹정당인 RC, 레볼루션 컨티뉴가 그럴 겁니다. 리모터 컨트롤러당이 아니고. 다들 드론 날리고. 이쪽에도 무슬림 형제단의 청년파가 사회주의 계열 정당에도 참여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런 정당들이 쭉 있는데 3당부터 해서 8당까지는 다 합쳐도 2당인 누르당의 의석에 못 미칩니다. 꼰대당.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정당들이 많아지니까 되게 버라이어티한 다당제가 된 것 같은데 사실상은 그래도 1당과 2당의 1당과 2당의 무슬림 형제단과 살라피스트당. 네. 양당제 비슷하게 됐죠. 그런데 어느 한 당도 과반을 점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당들의 어떤 이합집사안에 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치적인 셈법이 굴러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의석을 딱 만들어 놓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국민들은 팝콘이거든요. 네. 이제 니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네. 보자. 이듬해 2012년 1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국회가 출범을 합니다. 이때까지는 순조롭게 민정 이항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2월 달에 갑작스럽게 좀 그런 폭력적인 사태가 또 발생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살벌한 축구 더비가 있잖아요. 그래요? 네. 이집트에도 정말 전통의 굉장히 살벌한 라이벌이 있는데 엘 마스리하고 알 와흘리라는 이 두 팀이 하는 와중에 폭력 사태가 발생을 하죠. 훌리건들이 뛰어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 훌리건 폭동을 국가 소유 사태로 간주를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무력으로 진압을 하죠. 포트사이드 스타디움 폭력 사태. 2012년 2월 1일. 이집트 프리미어리그 알마스리와 알 와흘리의 경계에서 벌어진 유혈 폭력 사건. 홈팀 알마스리의 일부 팬들이 경기 시작 시간 30분이 지나도록 필드 위를 떠나지 않고 난동을 피웠고 경기 시작 후 하프 타임에도 후반전에 알마스리가 골을 넣었을 때도 지속적으로 팬들이 필드 내로 진입하는 등 경기 내내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경기 중반에 결국 수천 명의 입장객이 난투극을 벌였고 그 중 일부의 홈팬들이 원장 티마랄리의 선수들에게 병과 폭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팬들 중 일부는 돌 혹은 칼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다툼 끝에 74명이 둔기 혹은 흉기에 맞거나 하여 사망했고 50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9명의 경찰 2명의 알마스리 구단 관계자가 포함된 73명이 재판을 받았고 11명이 서형을 16명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집트 정부는 그해에 이집트 프리미어리그를 중단하게 됩니다. 이듬해인 2013년에도 정부는 쿠데타 직후 안전을 이유로 또다시 시진을 접어버렸지요. 물론 시진이 열리지 못하게 했던 더 중요한 이유는 경찰과 군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원래 단순했던 난투극이 정부 반대 시위로 그 성격이 바뀌는 것을 보고 모든 경기가 집회의 의미를 갖게 될까 정부가 두려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처를 보고 무슬림 형제단의 대변인 사하드의 카타트니는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안전 요원이 있었는데 왜 이리 커지도록 방조했는지에 대해 의도된 사륙의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경찰이 개입을 해서 그런데 그럴만도 하긴 했어요. 많이 좀 과격하니까요. 이집트도 축구팀들이 그런 심한 라이벌전을 하고 그런 게 영국이 통치를 하던 시절부터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축구팀 서포터들이 항의 행진을 시작을 했는데 서로 싸우다가 경찰이 과잉 진압하니까 외계인이 침공했으니까 힘 합쳐가지고 일단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항의 시위가 탄타위 지금 과도 내각을 운영을 하고 있는 국가원수의 부역킹 그 사람의 조기 퇴진을 요구를 하는 그런 봉기로 이어지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발전을 하나요? 불만이 있으니까 불만 얘기하다 보면 전국의 축구팬들을 위주로 시민들이 또다시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이제 전국을 수습한다는 명분으로 앉아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국가원수가 돼가지고 최고회의 의장으로서 시민들이 좋아할 일은 아니죠. 그렇죠. 좋아할 일은 없죠. 3월 달로 넘어갔을 때는 오장원의 별이 지고 이집트 정교회의 교황이었던 세노다 3세가 사망을 합니다. 세노다 3세는 성직자가 되기 전에 언론인이자 노조 활동가였던 사람인데요. 이집트 정교회에서도 오장원의 사람 보내놓고 별 지나 보나 봐요. 무슬림 형제단의 우호적이었던 교황의 갑작스런 선종으로 이집트의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독교 인구가 향후에 정치적인 선택을 어떻게 할지 방향이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교황 권력이 비었다. 그런데 그게 좀 특히 그랬던 게 이게 바로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랬습니다. 4월 달 공식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죠. 그런데 사법권을 갖고 있던 군 최고회의가 여러 후보들의 등록을 말소시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 야당 후보들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그런 걸 걸어서 그런 건데 아 애국 선관위가 이게 막 대통령 후보더러 이거 자원봉사자한테 돈을 줘? 만 원을 줘? 그런데 특히나 더 심한 거는 이제 등록하기 전에 아 너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면 그러면 그 정당이 그냥 다른 후보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당이 이미 후보를 등록하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경선을 어느 세월에 다시 해. 그랬는데 갑자기 그 이제 그 선거 자격을 말소시키는 거예요. 말소시키는 그런 식으로 특히나 거기다가 이제 1당과 2당의 후보자들을 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1당과 2당한테요? 네. 과도정부가 마음먹고 대통령 선거를 회방놨군요. 네. 그 2당인 누르당의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의 엄마가 미국 국적자라고 하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상실시켰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네. 무슨 자녀가 미국 국적자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슨 내가 엄마를 원정 출산했냐? 이집트 선거법에 실제로 그런 조항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로 제한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해도 좀 괴상한 거고. 그렇죠. 그런 법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더 괴상한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법이 없는데 이렇게 한 거면 미국 국적자라서가 아니라 생긴 게 기분이 나빠 이러면서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1당의 후보는 샤티르라고 하는 무슬림 형제단의 정치적 리더인 인물인데 야당 그러니까 야권의 건물이죠. 건물 인사입니다. 그런데 샤티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을 산 적이 있었어요. 네. 이집트에도 국가보안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상세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갔던 게 이집트는 한국보다 더 빡빡 세거든요. 거기는 군사, 군부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근거 없이 재판을 때려가지고 징역을 먹일 수가 있으니까 야당 건물들, 야당 정치인들은 대부분 다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우리나라 야당 경치인들 민주화운동 기록 남아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과거의 징역살이가 군사독재 시절에 증거 없는 재판, 증거 없는 판결에 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후보 자격은 상실되게 됩니다. 제1, 지금은 야당이죠.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민주화운동 관련된 투옥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상실시킨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게 예측이 되네요. 보수 언론이 살아있었을 거 아니야. 군부를 허구한 날 헐도록 빨아주는 거기에서 대선 후보들 전과투성이 그러면서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이런 거 넣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일이죠. 폭처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면서. 그래서 기자교육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언론의 보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전과 있는 후보들 많다면서 민주화운동 전과 버젓이 걸어놓고서 보도하고 그랬겠네요. 이집트도. 그런 상황에서 민족민주당의 후보는 아흐메드 샤픽이 출마를 하는데 무바라크 정권의 마지막 총리를 지냈던 인물이고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숱이 많아요. 황교안이라는 뜻이죠. 황교안이 무난히 대선 후보가 되었다. 그런데 나왔는데 그때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아흐메드 샤픽의 지지율이 1위로 나옵니다.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장 쉬운 조사 중에 하나니까요. 그게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집트 언론들이 그렇게 돼서 득비를 하죠. 바로 몇 달 전에 치러진 총선회에서 민족민주당이 사실상 몰락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무슨 그렇잖아. 여론조사 홍준표 압도적인 일이 이런 소리 아니야. 그리고 1당과 2당이 후보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이 계속되고 그 상황에서 과거 군사정권이 다시 회귀할까 봐 두려워하는. 그대로 두면 그렇게 되는 거죠. 시민들이 다시 나와서 대규모의 군중시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5월달이 되었을 때 5월달은 이제 5월 중순께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5월 초반대쯤에 무한마드 무르시의 대선 출마가 허용이 되는데. 아까 안 나온 이름입니다. 네. 무한마드 무르시. 국회의원을 한 번 했던 사람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런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무한마드 무르시는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긴 해요. 그런데 사실 보면 특히나 이집트에는 무슬림 형제단 출신들이 정말 길에 치일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기억에 남지 않는 국회의원이 대선 후보가 됐다. 2000년대에 무르시는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르시는 출마가 가능하게 됐으니까. 한 번도 국가보안법을 잡혀가본 적이 없거나 그랬겠죠. 네. 자유공의당 무슬림 형제단 계열의 정당이 무한마드 무르시를 공식적인 당의 후보로 내세워서 선거에 뛰어들게 되죠. 무르시 입장에서도 나쁠 일이 없는 거죠. 자기한테 강력한 정당과 지지 조직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어서 선거에 뛰어드는데 이집트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가 있어요. 이때 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샤픽을 제치고 황교안을 제치고 약간의 차이로 당선이 됩니다. 무르시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자유정의당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황교안이 당선되는 걸 막는 거잖아요. 실제 선거 결과 2차 선거 결과에서 보면 무르시가 한 5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샤픽이 48점 몇 퍼센트 지지를 받았는데 되게 이상해요. 진짜 이게 가능했던 일일까? 되게 이상합니다. 거기다가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주일 이상이나 더 지난 후에 공식 당선자를 발표를 하는데 부정선거 여부를 조사한다면서 뭔가 좀 비밀리의 작업을 행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력한 해방이 있었는데도. 어쨌든 혁명 주도 세력의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됐네요. 무르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르시는 그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큰 조직을 이끌어본 적도 없고 개헌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지만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결국 드디어 2012년 6월 30년간 계속되어온 군사개험과 각종 긴급 조치들이 완전히 해제가 되었습니다. 국회가 입법을 발의해서. 개험령이 30년 만에 해제됐다. 네. 해제가 되었죠. 그리고 국회가 이때 또 입법을 했던 것들이 법안 중에 하나가 구 독재정권의 부역을 했던 고위관료는 새 정부의 강료가 될 수 없다는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아흐메드 샤픽이 이 법안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효력을 연기시키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거는 할 수 있으니까요. 허허. 가만히 있어봅시다. 그러니까 적폐를 척결하고자 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는데 이것을 적폐가 막아섰다. 네. 그리고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이 약간 삐끗합니다. 법원이 독재자 무바라크의 살인교사 혐의에는 유죄를 때려요. 발포 명령이죠. 사격 명령.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하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죄를 때려서 종신형을 선고를 했는데 무바라크가 이집트의 1년 총생산량을 훨씬 상회하는 정도의 국가재산을 해외로 빼돌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합니다. 아. 사법거래 의혹. 그런 의혹이 강력하게 있죠. 또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때 좀 삐끗하는데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합니다. 선거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보자고요. 헌법재판소도 법원도 다 독재부역자들로 구성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물론이고 지금도 과거에 군사 독재정권이 임명했던 재판관들이 그대로 앉아있는 그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국가의 부를 그렇게 많이 빼돌렸으면 정권을 잃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 돈만 붙들고 있으면 거래가 가능하죠. 여전히. 그렇죠. 그리고 그 돈들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예측도 합리적이죠. 국회의원 선거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던 게 좀 이상합니다. 선거 출마자의 3분의 1가량에게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는 이유인데 한국의 선거법에 따르면 그 3분의 1을 판결로 넘기면 됩니다. 뭐하러 선거 자체를 위헌이라 그래? 네. 참고로 당선자의 3분의 1이 아닙니다. 출마자의 3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선거법 위반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그런 의혹이 있다.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의혹이 있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구성된 소집된 국회 자체를 위헌이라고 판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언론들이 분명히 그 혁명 상황에서 그리고 혁명이 진행되고 독재자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독재자를 열심히 까고 그렇게 떠들어났던 그렇게 선회를 했던 언론들이 갑자기 이때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게 큰 불법이라고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말투가 바뀐다. 그런데 보수 언론들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던 날에는 불퉁대지 않아요. 역사의 큰 흐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지. 그렇죠. 진짜 중요한 날에는 그래도 무슨 김상준 선생님이 DJ 당선됐다. 일단 납작업기죠. 세시대 열렸다. 반세길 피어온 인동초. 다음날부터 죽어라 까는 거지 또. 그렇더라고. 이러한 상황에서 7월달 무르시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합니다. 무르시는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2011년 혁명 당시 억류되었던 시위 참가자들을 일단 석방을 하고요. 그리고 군 최고회의에 해산을 명령하는데요. 군 최고회의는 무르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 새 행정부가 기능을 한 이후에도 국가 원수로 탄타의가 여전히 남아있었던 거예요. 권력이 아직까지도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지난달에 국회의원 선거를 위원으로 판결했었잖아요. 그게 대법원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만장일치로 다시 가결을 해서 국회의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헐. 입법부 마비. 국민들은 투표하고 아까 시위하고 혁명하고 투표해가지고 새 의원들을 뽑아가지고 올려놨는데. 이게 사법부에서 막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2만 명의 섬유 노동자가 동맹 파업을 일으키는데 섬유 노동자 조합이 이렇게 큰 규모로 파업을 한 거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큰 규모, 가장 처음에 있는 일입니다. 8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8월 달 무르시 대통령이 탄타위를 국방장관에서 경지를 하고 군 최고회의의 의장직에서도 해임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 국방장관의 RCC를 임명을 하는데 RCC는 군 정보부장 출신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기무사령관입니다. 뭐 이런 사람을 썼대요? RCC가 일단 그래도 군 출신이긴 하지만 무바라크 독재 정권의 핵심 인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때 그 독재 정권의 핵심들은 다 보면 나이가 다 70살이 넘어가는데 RCC는 대령인가? 일단 계급이 대령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이가 이때 당시에 56살, 57살 그랬습니다. 좀 젊은 축에 속하는 젊은 장교인 거죠. 거기다가 RCC는 미국 군사학교의 유학파인데 무르시도 미국 유학파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무르시하고 신뢰관계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었겠죠. 나중에 공개된 미국 외교부 문서에 따르면 RCC가 이끄는 청년 장교단이 있는데 RCC가 군을 대표해서 이집트 혁명 과정에서 계속 무슬림 형제단을 포함한 시위대 대표단들과 계속 협상을 해왔고 그리고 미국 측의 고위 인사와도 계속해서 접촉을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혁명 과정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발포를 안 할게. 내가 일단 너네들 편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놓고 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너네들한테 그렇게 하진 않을게. 너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수용을 해줄게. 그런 식의 협상을 계속 해왔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특히나 그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척 헤이글이라는 국방장관 있지 않습니까? 척 헤이글하고는 RCC가 문자 그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통화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대내외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슬림 형제단 쪽의 사람들로서도 제가 그래도 군 출신 중에서는 그나마 낫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뉴욕커에서 보도했던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 외교부는 LCC를 부드럽고 온화한 인물로 그렇게 미국 쪽에서는 정보기관 같은 데서도 그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LCC에게 정치적인 야심은 없어 보인다는 평가도 있었고요. 거기다가 LCC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을 퇴임시킨다? 네. 퇴역시킨다. 육군 장성될.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행 같은 게 남아있는 조직들이 있죠. 검찰, 법원은 다 그렇습니다. 네. 군대도 그렇고. 네. 후배가 장이 되면 선배들은 옷을 벗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선이 실제로 군부의 젊은 장교들, 군독재에 실제로는 부역을 하지 않았던 젊은 장교들과 민주화 세력의 어떤 연합이었는가? 네. 그것은 이후에 사태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래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군인들은 승진 적체가 해소돼서 좋을 텐데. 네. 그런데 그 LCC라는 사람이 야심을 숨기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온화하게 대화를 컨트롤하고 협상을 주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면 국방 장관이 된 이후에도 가만히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네. 미국이 보기엔 온화해 보였나 보죠.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역하던 세력들이 있고 국민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뽑을 수 있을 뿐 사법부는 못 뽑습니다. 사법부의 부역자들이 국민이 뽑아놓은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켰고 대통령은 어떻게 산정조정 겪으면서 들어왔습니다마는 네. 대통령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력들이 초반부터 많이 꺾여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2012년 9월로 광고 후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네. 그것을 알기 싫다는 업그레이드된 과일 건강해진 스냅 프로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너 피부 너무 푸석하다. 과일 좀 챙겨 먹어. 밥도 귀찮은데 과일을 언제 씻고 언제 깎아 먹어. 푸르넥 알아? 푸르넥? 원적외선으로 건조시킨 과일 스냅. 한 번 손대면 끊기 힘들걸? 그렇게 맛있어? 동결건조다, 말린 과일이다 다 한 번씩 먹어봤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완전 아니었거든. 푸르넥은 달라.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야, 그렇게 맛있으면 진작에 하나 사주지 그랬냐. 내가 알던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냅, 푸르넥. 선물로도 좋아요.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존재지만요. 당신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킬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 그리고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든든해집니다. 나는 당신의 블랙박스입니다. 당신, 그리고 타인의 삶을 지켜주세요. XS 몰에서부터 scrub할 수 없어. XS 몰에서부터 우린 이상평론입니다. 이집트의 21세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혁명 이후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로 넘어가게 되죠. LCC를 국방장관으로 앉힌 후의 일입니다. 8월 달에 갑작스럽게 이집트의 안보 위기가 터집니다. 북풍? 네. 한국으로 치면 북풍이죠. 누나 더 이상 쏴줄 수가 없어. 한국에서는 주로 북한 쪽에서 미사일을 쏘잖아요. 이집트에게서 그런 북한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이죠. 갑자기 복면에 무장을 한 괴한들이 이스라엘 국경에 총격을 가합니다. 그 괴한들이 누구인지는 그 당시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 국경지대에 보복으로 폭격을 쏘아붓죠. 총은 총이라서요. 그게 쇼인지와 무관하게 있는 데서는 긴장되거든요. 전선에서는. 그런데 국경지대가 시나이 반도잖아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시나이 반도는 4차 중동전쟁 때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하량이 됐습니다만 그때 그 하량되는 조건이 시나이 반도에는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 병력을 제외하고는 비무장 지대로 하죠. 가슴이 뛰어놀게 되죠. 이집트에서 군대를 그쪽으로 출동시키지 말아라. 이스라엘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거기서 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이집트에서 군을 출동시키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국경에다가 무슨 총질을 가하고 걔네들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밝혀졌죠. 나중에 봤을 때. 그게 윌라앗 시나이라고 하는 그쪽에 배두인 부족들이 있는 무장 세력인데요. 시나이 반도의 북부는 휴양지 관광지로 개발이 돼가지고 앞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 앞에 수성장에 또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부자 동네. 거기를 친 거예요. 얘네들이. 어쨌든. 근데 이렇게 안보 위기가 터지니까 언론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과 공포를 마구마구 부추깁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상 우리에게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풍몰이. 포토샵으로 연기 더 많이 하고 어둡게 하고 연기가 많이 더 시끄러웠고 애국조선일보에서. 근데 이런 뉴스들이 톱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1면, 2면, 3면, 3면 넘겨도 다 그 뉴스만 나오고 그러면 안보불안. 근데 지금 이집트에 일어나고 있던 일이 있잖아요. 국회가 지금 해산되는 위기. 그 국회 해산 이슈가 물타기가 되죠. 9월 달로 넘어갑니다. 9월 달에 이집트 국무원 최고 행정법원으로 그 국회 해산 문제가 넘어가게 되는데 결국 최고 행정법원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승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산되는 게 확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있는 놈들은 다 그 놈이 그 놈이니까요. 그러니까 계엄이 3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시봐서 들어온 대부분이 계엄 세대인 거야. 거기에 충성을 맹세하고 사반세계를 산 거지. 그 체제에서 돈 받아 먹은 사람들. 그래서 막 pd수첩에서 취재하러 나가면 연락 빨리 뛰어가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다가 단순하게 국회가 해산되고 땡긴 게 아니고 혁명국회가 민선국회가 제정을 한 법률들이 있잖아요. 혁명법안들이. 부패혐의자처벌법 그리고 독재책임자처벌법. 말하자면 적폐청산을 위한 법률들이죠. 근데 국회가 무효과가 되어버렸으니? 그러한 법안들도 다 같이 무효과 됩니다. 처리를 해줄 국회가 없잖아. 이게 얼마나 옛날 얘기가 아닌고 하니. 그 9월 그 알실이 나갔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 알실이 생겼습니다. 이때는. 이게 2012년이죠. 혁명 다음 해. 10월달로 넘어가면서 파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유혈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이집트 언론들은 유혈 충돌이 터진 까닭이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선동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집트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한국에서 종북이라는 개념하고 되게 비슷하게 사용이 되죠.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제2당 같은 성향인가요? 근데 또 정작 보면 그 누르당도 그런 성향이잖아요. 그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네. 염소 상의자들. 네. 그리고 막 무슨 여자들한테 다 강제로 착용시켜야 돼. 막 이러는 양반들인데. 걔네들은 또 이 상황에서. 그쪽은 극우 보수파잖아요. 친정부적이지 않죠. 이 언론들의 영합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그 새로 뽑아놓은 대통령을 여기저기서 마구마구 흔들어대는. 입법권력은 완전히 마비화되고. 행정권력도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무르시 대통령이 11월 선언을 합니다. 11월 선언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국회가 지금 해산이 결정됐지만. 해산이 결정되기 전에. 해산이 실제로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새 헌법을 작성하겠다. 새 헌법을 작성을 해서 국민투표에 붙이자. 믿을 건 국민밖에 안 남았죠. 네. 국민투표를 통해서 헌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대통령인 자신에게. 이 혁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권한이라고 하는 건 그래봤자 사실 별거 없습니다. 국회를 조금 더 유지를 하게끔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반기문식 엘바라데이가. 그렇죠. 무르시의 11월 선언을 두고서 그것은 파라오가 되겠다는 선언이다.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비난을 하죠. 무르시가 사는 집을 보아하니 아방궁이다. 12월 달로 넘어갑니다. 신헌법이 국민투표에서 64%의 지지를 받아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국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슈라를 소집을 하되 슈라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헌법에 포함되죠. 슈라가. 슈라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에서 의결기관 우리 공동체의 일은 이렇게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그 명칭을 슈라라고 붙이긴 했지만 상원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국회에. 그렇지만 명칭을 슈라라고 붙였으니까. 국회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했구나. 그렇죠. 또 세상할까 봐. 그런데 슈라라고 붙이니까 또 공격이 들어오죠. 파라오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슬람 신정주의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슬라엘로부터 우리 국경도 못 지켜주는 주제에.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2013년 2월이 되면 이집트의 경제 위기가 매우 매우 심화가 됩니다. 이제 애국 경제 같은 경제지에서 나서서 무능한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 프레임으로 가는군요. 파이탱셜. 파이탱셜 애국 이런 데서. 애국 헤럴드. 네. 그런 데서 애국 홍정욱 같은 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언론사에서. 사실 보면 이집트의 경제 위기는 무바라크 시절인 2005년부터 가속화가 됐고. 특히 혁명 직전인 2010년도에 절정에 달했거든요. 그때 이미 30세 미만 인구의 80% 이상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평균 연령이 상당히 낮아가지고 전체 인구의 한 절반가량이 30대 이하예요. 이렇게 지금 경제 위기가 심화가 된 상황이니까.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혁명의 이유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경제 위기니까. 어딜 가나 수구가 잠시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오는 방법은 똑같군요. 자기들이 망쳐놓은 부분에 하나여 좀 더 열심히 깐다. 얘네들이 망쳤다고. 경제는 우리가 망쳤는데 그거를 너네가 해결을 못했어. 3월달로 넘어가면 베니스웨프라고 하는 이집트의 한 지방에 있죠. 거기에 지방법원이 개종자에게 징역형을 선고를 합니다. 어디서 어디로 개종을 한 겁니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여성이에요. 한 여성인데. 개종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여성이 원래는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하면서 무슬림이 됩니다. 남편이 사망을 하고 나서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친정 쪽의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하니까 상속을 받기 위해서 다시 기독교 이집트 정교로 개종을 했는데. 종교가 참 사람 많이 피곤하게 하긴 하네요. 그런데 그 법원이 판결을 한 게 그 여성하고 그 여성의 자녀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것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사실 그 판결 자체는 지방법원의 판결이거니와 행정부가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를 했던 그런 사항도 아닌데. 사실 그리고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것들이 보통 연일 주요 언론들의 일만의 통료수로 빵빵 터지고 큰일하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빵빵 터졌는데 언론들이 이거를 이집트가 신정주의 국가로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신정주의 국가로 가고 있는 징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슬람 형제단 성향의 정당 출신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는 거군요. 그런 거죠. 대통령 흔들기 참 편하네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은 언론 지원 사격도 잘 되고. 프레임이 이렇게 한 번 딱 씌어지고 나니까 군소정당들 있잖아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군소정당들도 일제히 무르시를 비판을 하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거를 흔들기에 동참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당한 비판을 한다고. 아니 그런데 이 무르시가 원래 이 프리종필 당해서 내놓으려고 했던 후보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후보가 나와서 지금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여파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흔들기 좋은 상대를 뽑아놨다. 빠릿빠릿하게 대처하지 못하기도 했죠. 국민적 지지가 조금 떨어지는 후보라든가. 4월달로 넘어가면 갑자기 또 이집트 법원이 원래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진행될 예정이었거든요. 이집트 법원이 그 국회의원 선거를 취소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유는 그래요. 그 국회의원 선거를 4월달에 하기로 한 그 근거가 슈라 그러니까 이집트 상원의원이 제정을 한 선거법에 의한 건데 그 선거법을 이집트 법원이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제소를 합니다. 다시 한 번 사법부가 정치를 하는군요. 사실상 지금 이 몇 달 동안 사법부가 가장 강한 권력이네요. 교통령이 아니라. 그 전까지 엘리트 계급으로 남아있던 사람들이고. 그런데 슈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무안마드가 죽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지도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누가 해야 되냐. 이 논의를 한 것을 슈라라고 하죠. 무안마드가 무섭습니까? 오한마가 무섭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오한마를 든 선지자가 제일 무서워요. 오한마를 든 무안마드가 제일 무섭다. 2013년 봄에는 이집트 헌법재판소가 제일 무섭네요. 5월달은 넘어갑니다. 헌법재판소가 슈라가 제정한 선거법뿐만이 아니고 슈라를 대통령이 소집한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계속해서 국민의 뜻을 위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이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상원의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결정을 다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지난번에 하원의원을 무력화시키고 해산시켜버린 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또 상원까지 무력화시킨 거니까 혁명 이후에 총선과 대선, 대통령이 상원을 임명했기 때문에 대선까지도 굉장히 심하게 무력화시켜버리는 거라서 혁명 전체를 법원이 무력화시키는 거군요. 네. 전국의 혼란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정치 권력의 핵심이 안 돌아가게 되어버리니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경제 위기는 계속 더 이어지고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왜냐하면 중앙정치가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헌법조파서는 계속 행정여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총파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만 그 파업의 주요 요구사항들이 독재를 청산하라. 그리고 군부 인사를 퇴진시켜라. 네. 군부 인사를 퇴진시켜라. 그리고 총선을 빨리 실시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대표자들을 뽑아라. 이러한 요구에서부터 일단 임금을 인상시켜줘라. 우리 지금 다 굶어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되게 현실적인 요구로 올마가게 됩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파업을 하고 있던 군중들은 헌법재판소 앞에 가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셔야 되는 거였군요. 네. 하지만 언론이 지난 1년간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이렇게 바뀌도록 디자인해놓은 결과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일단 우린 대통령을 뽑아놨고 세상은 뒤집혀졌는데. 나는 나아지지 않았어. 네. 우린 안 나아졌어. 그리고 신문을 펼치면 당신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죠. 라는 말을 자꾸 해줘.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해결을 안 해주고 있는 것 같아. 네. 왜냐하면 알고 보면 법원이 계속 벽살 잡고 흔들고 있으니까. 하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법원이 벽살 잡고 흔드는 것 같이 나는 보이지도 않아. 그런 뉴스는 안 나오니까. 난 먹고 살기 힘들어. 신문에서는 자꾸 내가 먹고 살기 힘들대. 네. 이스라엘은 자꾸 우릴 때린대.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6월달로 이어집니다. 6월달. 2013년 6월 이집트의 무르시 대통령 퇴임을 요구하는 군중시위가 발생합니다. 이 군중시위는 이제 이집트에도 마찬가지로 어용단체들이 있잖아요. 네. 대한애국당. 대한이 왜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격의 조직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어버이 그런 곳들. 애국어버이연합. 태극기 대신 이집트 그런 깃발을 들고 나오겠죠. 그런데 이 군중시위가 이 사람들이 막 모이긴 모였는데 공황상태에 빠지죠. 마구마구 거기서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왜 화났는지에 대한 맥락이 확실하지 않으면 군중은 이상한 짓을 합니다. 네. 이 군중의 폭도로 변해요. 이집트의 타흐리르 광장에 모인 군중이 22살에 네덜란드인 여기자의 옷을 벗기고 집단 폭행을 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여기자를 폭행하는 그 영상이 최근에 교회에 다닌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을 카톡방 같은 데다가 예멘 난민 영상이다 이렇게 퍼뜨리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따지면 답변은 그렇게 돌아와요. 예멘이나 이집트나 똑같은 놈들이 다 이딴 소리하고 그래요. 이거 분명히 처음에 알면서 이렇게 뿌린 놈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알려고도 안 해요. 영상 보고 그냥 퍼온 거지 그냥. 출처 안 하느라 보고. 무르시 대통령 불신임 안에 서명을 했다는 사람이 1천만 명을 넘었다고 6월 달에 언론 보도에 나옵니다. 경찰 추산. 경찰 추산. 네.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명운동을 하긴 했었어요. 그렇겠죠. 7월 달로 넘어갑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죠. 7월 1일 카이로 광장의 언론 추정 10만 명에 달하는 반 무르시 시위대가 모입니다. 2011년의 혁명 때에 비하면 10만 명은 상당히 작은 수죠. 굉장히 작은 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르시 집권 이후에는 최대 규모의 시위였습니다. 아. 대한외국당 주최. 박근혜에게 무죄를 선고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할 만큼 버릇대기가 없죠? 그러면 그전에 실권을 가지고 있던 정치 세력은 보아라. 지지자가 있다. 라면서 다시 꺼뜨렸던 횃불을 켭니다. 이렇게 시위가 발생하자. 군부는 이것을 민의로 해석을 하죠. 군부가 지지 선언을 합니다. 드디어 내 마음에 드는 시위가 나타났다. 이것이 민이다. 대한민국당이 이만큼 모였다. 대통령에게 48시간의 시간을 줍니다. 치후 통첩이죠. 48시간 내에 시위대 요구를 받아들여라. 이 상황에서 일단 정부 내각이 총사퇴를 하게 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총칼을 들고 있는 놈들이 통첩을 했으니까. 네. 거기다가 그 뒤에 군중이 모여들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버이 연합의 시위가 10만 명 정도 되니까 기무사에서 이걸 민의로 해석하고 대통령한테 48시간의 시간을 준 상황이네요. 다음 날 7월 2일 반무르시 시위대가 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 18명을 살해를 합니다. 살해를 했는데 그 소요를 진압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육군 탱크와 헬기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재버릇이죠. 이것이. 그런데 이거는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이 시켜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시켰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그냥 군이 움직인 거예요. 법원은 시켜서 국회 해산시켰으니까. 법원이야.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제가 재버릇이라고 자꾸 얘기한 게 우리한테는 예전하게 없어진 DNA가 하나 있어요. 군부가 지지 선언하는 거. 군부가 정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군 스스로가 믿는 거. 이 습관이 나온 거예요. 이집트는 독재 시기부터 독재자가 군 최고회의와 국가 사업들을 논의를 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었는데 군 최고회의를 무르시 대통령이 즉위와 동시에. 없애하죠. 해산을 시키긴 했죠. 해산을 시켰는데 그러한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린 건 아니고 민군 합동회의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참여를 하게끔 하는. 왜냐하면 일단 군이 총과를 쥐고 있는데 당장 거기에다 대고 부딪히기 어려우니까. 독재가 이렇게 오래 갔는데 그 독재의 나쁜 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일은 하루 이틀 걸려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민군 합동회의는 종례에 군 최고회의가 갖고 있었던 영장 없이 사람들 민간인을 잡아 가둘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 그리고 그 군법으로 민간인을 체포하고 판결을 때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의회를 해산시켰으니까. 민군 합동회의는 민간인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군 최고회의와 똑같이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무르시 대통령은 TV에 국민 담화를 세립니다. 자신은 정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이며 내가 순교를 할지언정 사임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담화를 세우죠. 다음 날 7월 3일 군대가 TV방송국을 장악합니다. 방송 송출이 중단되고요. 국방장관, RCC죠. 국방장관 RCC가 소집한 비상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최후 통첩 시간이 마감이 됩니다. 아, 그 RCC가 지금 뒤통수를 치고 있는 과정이군요. 네, 그렇죠. 그러므로서 대통령이 축출이 되죠. 그런데 이 비상회의에 참여한 참석자들이 국방장관이랑 모하마드 엘 바라데이 전 IAEA 총장. 아, 이집트 반기문. 네. 그리고 알타예브라고 하는, 타예브는 과거에 무바라크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던 보수 성직자가 있습니다. 살라피스트 계열의 알타예브가 참석을 하고, 그리고 타와드로스 2세, 이집트 정교회의 새 교황으로 선출된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거기에 참석을 시키죠. 결국 국민을 제외한 모든 엘리트들이 합의했군요. 독재를 되돌리자.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 LCC 국방장관을 제외한 이 3명은 이런 3명을 부르는 순우리말이 있죠. 깍두기. 깍두기를 앉혀놓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아, 그러니까 웃옷을 입은 것은 국방장관뿐이고, 나머지는 다 바지 차려 입었다. 그렇죠. 핫바지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다음 날 7월 4일로 넘어갑니다. RCC 국방장관이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지명을 합니다. 헌재가 이제까지 무엇을 해왔는지는 자명하죠. 그런데 그렇게 임시대통령으로 지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국방장관한테 있을 리가 만무한데 그걸 가능하게끔 한 거죠. 이거야말로 위헌이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위헌이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죠. 홍조를 띄우면 에헷 하고 있었겠죠. 위헌이지만 마음에 듬. 그와 동시에 무르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모든 개혁안을 무효로 한다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때 그 임시대통령으로 지명된 만수르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그리고 슈라위원회가 모두 위헌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바로 그 사람이죠. 사법권력을 안칩니다. 무르시 대통령과 무슬림 형제단의 원래 대통령 후보였던 샤테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야당의 거물급 인사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등등을 포함한 2천 명가량의 민주인사들이 영장없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군부나 그전의 엘리트들을 도와주면서 사법거래 같은 걸 했는데 이제는 권력의 한가운데에 섰으니까 사법권력을 자기 맘대로 휘두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교육을 좀 빡세게 받았죠. 사법권력에 관한. 그런데 한국은 헌재와 대법원이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뭘 한단 말이에요. 헌재를 쌩까고. 따라서 한국이랑 비교하자면 양승태 대통령이죠. 그렇죠. 심각하네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모든 걸 무효로 돌렸던 거고. 임종원 국무총리. 청와대의 총리실의 직원들 맨날 아침에 조깅하고. 달리기 느리면 죽이고. 달리기 느리면 죽이고. 나보다 느리면 한 바퀴 더. 굉장히 전형적인 쿠데타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7월 6일이 되면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당연히 모여들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군이 마음껏 발포하죠. 그렇죠. 발포 명령도 떨어지고요. 1500명 가량의 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7월 9일이 되면 엘 베블라위를 총리로 하고 엘 바라데이 전 IAEA 총장을 부통령으로 하는 매각 구성안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베블라위 총리는 혁명 직후에 군부가 주도하는 임시정부의 부총리였으며 이집트의 경제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입니다. 최경환이군요. 최경환이 복귀를 하고 반기문이 거기에 숟가락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 IAEA 총장 입장에서는 되게 흐뭇한 게 내가 군부독재가 다시 돌아온 것에 참여한다는 게 꺼림칙할 수는 있겠지만 국내의 정치 기반이 없는 내가 이 정도로 갑자기 데뷔했어. 핫샷 데뷔했어. 이럴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 게다가 이런 사람들은 또 스스로 그렇게 믿잖아요. 그냥 군부만 있으면 쟤네가 완전히 다 헤쳐먹을 텐데 내가 저기 들어가서 하나의 균형추가 됨으로써 민주개혁을 이끌 수 있다고 믿기도 하죠. 박찬종은 그렇게 믿었죠. 실제로 그렇게 믿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래서 그때 엘 바라데이가 언론 인터뷰에 그런 말을 했는데 물론 이집트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외국 인터뷰에서 그렇게 했는데 무르시가 하야를 하지 않으면 소요사태가 더 심해질 것이므로 군부와 손을 잡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 더 나은 최선의 선택이었다. 을사오적 인터뷰죠. 그러한 말을 합니다. 8월 달로 넘어갑니다. 8월 14일 군대가 최소 525명의 민주인사들과 시위 가담자. 여기는 무슬림 형차단만 포함된 숫자가 아니에요. 야당,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들. 그 전까지는 무르시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을 재판 없이 처형을 합니다. 처형을 해버렸다고요? 이것을 라바학살이라고 부르는데 국제인권기구 등이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죠. 당연하죠. 엄청나죠. 이거는 아랍의 봄 때 엘리트들이 느낀 두려움을 설명해주는 상황이죠. 그렇죠. 총칼을 든 사람들이 집에 초인종을 눌러요. 예, 여보세요? 하면 바로 딱 총 쏘는 겁니다. 525명을요? 네. 거기다가 죽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을 하고요. 이 상황에서 엘바라드의 부통령이 압력을 받아 사임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내가 이 안에서 민주주의를 관절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사람은 우리말로 깍두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깍두기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필요가 없어지죠. 맞습니다. 군부는 우리가 완전히 독재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엘바라드의 같은 사람도 참여하는 그런 거국내각이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서만 썼던 거고요. 막판까지 고민하다가 협력하게 되는 바지들 꼴이 안 좋죠. 결국은 팽당하게 되죠. 필요가 없어지면요. 9월이 되면 군대의 체포 권한이 확대가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그 전까지는 구속을 하더라도 특정한 기간 동안에만 구속을 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풀어줘야만 했는데 무기한 구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장 없이 체포를 할 수 있고 재판 때리지 않고 무기한 죽을 때까지 구금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재작년에 시위를 봤으니까 하는 처분이군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까지 계속 계엄령이었던 나라인데 그런 나라는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법천지라는 뜻이거든요. 실원이 확인되지 않은 수천 명의 시민들이 체포가 됩니다. 제야의 인권운동가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체포된 사람들이 2016년 5월까지로 계산을 하면 재판 없는 구금자들의 숫자가 4만 명입니다. LCC는 이 상황에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죠. 이러한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국내에도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군부의 어용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본인은 생각이 바뀌었다. 본인은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앉혀야 한다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즉 어용지폐. 네. 그 어용지폐는 이제 줄을 잘 서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죠. 눈치를 빠르게 채고서 새로운 권력에 빌붙는 사람들도 있고 기회 주셔야 돼요. 우리도 옛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수는 이제 카이로 종로 3가에서 장기를 두고 있다가 2만 원을 준대가 나옵니다. 나오죠. 이게 저희 이번 지선 때도 있었어요. 재선 안 나오겠다고 선언했는데 어용단체가 재선 나오라고 시위했던 일이. 여기서도 이제 그 엘씨씨가 대통령이 되라. 구국의 영웅이다. 대선 출마를 해라. 라고 요구하는 대중집회가 조직돼서 마구마구 나오고요. 이러면 이제 그 애국 경제지들은 갑자기 경제 위기를 이야기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네. 갑자기 나라가 다 잘 되고 복구가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요. 사설 복구의 삽질은 이제부터. 이집트의 주요 언론들은 엘씨씨가 이집트 공화국을 위기에서 구해낸 영웅이라고 묘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점에 엘씨씨 초상화들이 초상화와 티셔츠, 머그잔 등등이 놓이게 됩니다. 누가 만들었나 모릅니다. 되게 전형적이죠. 2014년 5월달이 되면 대통령 선거가 그 5월달에 열리는데. 네. 그 사법부와 군부의 축복 속에서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죠. 96%의 득표율로 엘씨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흩뿌리면서 이집트는 다시 군사 독재로 회기를 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인터넷이 모두 통제가 되고 그 독재자 숭배가 집권 1년 차인 독재자에게 전 국토에 걸쳐서 실시가 됩니다. 더 많은 피를 뿌렸으니까 더 처절한 숭배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렇게 군부가 귀환하는 이 과정에 그 전에 있었던 민선 정부, 노릇이 대통령이 너무너무나도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등등의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장군님이 돌아오셨어요. XS Small Fragments Pro 광고를 뵙고 오시겠습니다. XSA Premium 오늘 면세점에 들릴 수 없다면 XS Small Fragments Store를 만나보세요. XS Small Fragments Pro 광고를 뵙고 오시겠습니다. 이상평론입니다. 세 달이 지나고 2014년 8월이 되면 이집트의 자유정의당, 무슬림 형제당 계열의 일당이었던 국민들이 원내 일당으로 만들어주었던 그 당 그 당이 강제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그때 2014년 때 9월인가 10월인가 그때 한남동에서 옥수동 쪽으로 가는 언덕백이 있잖아요. 거기 이집트 대사관이 있는데 그 앞에서 피켓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었어요. 사실 그때쯤부터 제가 이집트에 관심이 많아서 그랬는데 그때 저는 그게 문명국가에 있을 수 없는 야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서 바로 다음 달에 통진당이 해산이 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장도 생각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우리 대법원장도 생각이 많은 분이었거든요. 국민들이 어떤 일 때문에 되게 화가 나서 갑자기 준비도 안 됐지만 개혁적일 거라고 보이는 어떤 정당을 원내 일당으로 압도적으로 만들어주고 이랬던 적이 한국에 없냐? 있어요. 네. 있어요. 15년 전에 있었어요? 네. 그때 분위기는 똑똑히 기억나죠 저도? 그런데 만약에 그 당이 출범을 하면서 우리 당의 이 배지들은 몇 달 되지 않아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날아갈 거고 우리 당의 운명은 2년 내로 끝날 거고 우리 당과 함께했던 모든 동지들 중에 상당수는 재판도 못 가보고 집에서 총 맞아 죽을 거야. 라고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의 최근 역사는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도 민주화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도 그랬지만 다시 쿠데타로 정부가 전복되는 그 과정까지도 20세기도 아닌 21세기인 지금에는 일어나기 힘들었을 사건의 연속이었죠. 민중혁명으로 독재자를 쫓아냈던 그 과정은 그때의 2011년, 2012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결코 명박 산성을 넘어서지 못했던 특히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지대한 자극을 주었던 전 세계의 시민들이 자극 받았습니다.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러나 이집트 민선 정부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다시 군사 독재로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폭력적이고 잔인한 통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는 당연하죠. 어중간하게 했다가는 국민들이 또 일어설 텐데 막 죽여야죠. 지금 우리는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부를 세웠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이집트를 부러워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집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요? 너무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기무사와 사법부의 모습하고 굉장히 시나리오가 비슷하네요. 젊은이들이 재작년보다 한 시간에 2천 원쯤 더 받게 됐다는 이유로 군부를 다시 불러오고 싶어하는 국민들도 있거든요. 국민 잘못인가요? 경제지에서 자꾸 봤는데 어떡합니까 사설을. 이집트 민주화운동 이후 이슬람 정당을 뽑은 이집트인들의 선택을 서구 언론들은 좀 믿기 힘들어했죠. 21세기인데. 이슬람 형제 다닐 뽑아. 그런데 사실 그러면서도 자기네 나라에는 기독교 사민당도 다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믿기 힘들어해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할 때 다 신 앞에 선수하는 주제예요. 우린 그건 안 해. 그런데 서구 언론들은 그런 걸 믿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민선 정부가 맞닥뜨린 저항이 그리고 결국 쿠데타로 정부가 전복된 원인이 이슬람 노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길 좋아하죠. 유럽과 미국의 앵무새들은 뭐가 안 풀리면 그냥 무슬림 탓하면 되는 줄 압니다. 국내 언론들도 실제로 보면 그냥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하는 한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을 좋아하죠. 서구 언론들을 많이 받아오니까요.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실일 겁니다. 무르시가 이집트를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신정국가로 만들려고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마치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종북 주사파들을 미워하듯이 보통의 이집트인들도 스스로도 무슬림이면서도 이슬람 근본주의를 미워하긴 했거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언론들이 이집트 민주화운동의 실패를 경제 위기나 실업난 때문이다. 그 경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관점들도 있죠. 1년 했냐? 어쨌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실이긴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바뀌면 내가 1년 내로 직업을 구해야 돼? 그럴 수 있으세요? 어쨌든 그 경제 위기가 그 이전에 이미 이전에 독재 정권 때부터 시작되고 심화가 되었지만 그리고 무르시 정부 때에 약간이나마 성장률을 높이기도 했지만 독재자만 쫓아내면 세상이 금세 살기 좋아질 거라고 믿었던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을 현실로 바꿔주지 못했잖아요. 희망을 계속 던져주고 차츰차츰 탑이 쌓아 올려져가는 과정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언론과 사법부가 모든 것을 작동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렇습니다. 이집트 민주화 운동, 이집트 혁명이 결국 실패한 원인은 실제 진짜 원인은 독재를 떠받치고 있던 권력을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권 초기에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개혁은 미진했고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는 실력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실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집단이 많지 않은 대중운동 조직이라는 거죠. 그들이 실력이 없던 것은 결국 그것도 군부의 작품이죠. 실력을 쌓을 기회를 안 줌으로써 미래를 담보받은 거죠. 군 최고회의를 해산시켰지만 재판 없이 민간인을 체포할 수 있는 군부의 권한은 그대로 두었고요. 군 최고회의를 민군 합동회의로 바꾸어서 민간인의 참여를 약간이나마 유도를 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민간인은 누구겠습니까? 군 장교였다가 퇴임한 사람이죠. 전관. 그렇죠. 전관예우자가 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첩보기관의 국내 수사권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첩보기관이 대외 수사 업무가 아니고 국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수사 업무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리아, 이집트 이렇게 세 나라죠. 대한민국이나 시리아 같은 나라인 거예요. 이집트가. 약간 말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간 군사독재 부역을 했던 사법부 관료들은 세상을 이전 시대로 되돌리고 싶어 했죠. 왜냐하면 민주화가 되면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그런 혜택들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군부 또한 그랬습니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이 둘은 아주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겠죠. 그러나 무르시 정부는 군부 출신인 LCC에게 큰 권한을 줘버렸습니다. LCC의 움직임을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LCC가 무엇인가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군부와 타협하기 위한 카드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있지 보통은 둘 다죠. 그렇죠. 뭔가 의심을 하긴 했겠죠. 분명히 여당 여당 실제는 없어진 여당과 대통령은 물어봤겠죠. 조직 장악력이 좋으시다면서요. 그렇죠. 물어봤을 겁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LCC가 무르시 정부의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부터의 사무실에서 열렸던 비밀회담들이 시시리크스라는 이름으로 폭로가 됐어요. 작년 말쯤부터 해서 그게 음성 녹음만 있는 파일도 있고요. 영상이 찍힌 파일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LCC가 그때부터 사법부는 물론이고 언론, 경찰 등등등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갖고 앞으로의 전국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 등등을 명령하고 지휘하고 감독했다는 정황들이 매우 강하게 드러납니다. 그 시시리크스가 누가 왜 촬영을 해서 왜 유출시켰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도 어떤 추측으로는 군부 내에 또 다른 LCC의 경쟁자가 있었는데 무바라크 시절에 아마도 중진이었지만 LCC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당시에 핵심 중진들은 밀려났거든요. 독재 시스템은 남았지만 그런데 아마도 그때 그렇게 되면서 쩌리가 된 원로급 인사에 의한 도철, 도청일 거라는 그런 추측은 있습니다. LCC가 그때부터 수많은 독재 부역자들과 물밑에서 접촉을 했다는 것은 그 시시리크스에서 보면 경찰청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도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LCC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이 나라에서 언론을 움직이는 사람은 20명에서 25명밖에 안 돼요. 많아 봤자 25명입니다. 걔네들하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해서 전체 여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영상이 폭로가 됐고요. 또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은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LCC한테. 원하시는 대로 재판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다음 행정판결에는 조금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LCC가 이 사법부 판결을 해석 안 해줘도 알아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줄도 어서 나왔는지 예측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어도 세상이 그렇다고 금방 딱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구체제의 권력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라면 구체제의 권력이 공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움직이죠. 그 권력이 똑같이 작동합니다. 다만 물 밑에서 작동할 뿐이죠. 그것을 그대로 두게 된다면 이전 체제의 부역자들이 세상을 다시 예전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이집트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합시다. 대통령을 바꾸고 국회의원들 배지를 늘려주는 것. 수로 바뀔 세상은 아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바꿀 수도 있는데 안 바뀌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승태와 기무사를 수사 중인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5년 전의 이집트 상황이었습니다. 네. 물론 한국하고 이집트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죠. 이집트는 오랫동안 군보 독재 체제였고. 그거를 여러 번 뒤집었던 DNA가 국민들의 피해 없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해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권력자의 부역자들이 다시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그만큼 더 컸던 거죠. 네. 그렇지만 우리도 어쩌면 지금도 한국에서도 물밑에서 뭔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지춘 씨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범죄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돈은 더 많아요. 우리나라가.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20에서 25명이 언론을 모두 움직일 수 있다. 아마 군부의 정치적인 의중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숫자 몇 개 안 될 겁니다. 몇 명 안 될 겁니다. 사법부는 어떻겠습니까? 대법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네. 다 모아놓으면 한 100명? 네. 이렇게 되는 엘리트가 있을 거예요. 네. 그 한 줌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나라는 벌써 수십 년째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여행 자제 권고 국가. 여행을 권고하지는 않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철수 권고 국가. 네. 그리고 신알반도 아까 얘기 나왔는데 거기는 특별여행 경보 까만색입니다. 까만색. 네. 거기 심각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거기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사는 사람이요? 2018년 기준으로 1억입니다. 수십 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의 원치 않는 지배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써먹었던 장치도 한국에 다 있네요. 아 그럼요. 북한도 있지. 많다니까. 그리고 어용은 아니지만 애국 집회를 했던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정당이 됐어요? 네. 정확히 동일하게 한국과 사례가 같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집트의 상황을 한국에 유비시켜서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집트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와 다른 데도 불구하고 매우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 얘기. 네. 목요일과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빌딩은 수십 년도 걸립니다. 네. 사람들이 급해지면 그 급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급해질 때마다 이용당합니다. 야구 팬 여러분들은 한화 팬들 한화의 팬분들과 같은 그런 부처님의 마음씨를 가지고 게시판 팬 안됩니다. 네. 왜야 석팬. 네. 하루도 거르지 않고 8회마다 소리를 지른 그들. 네. 리빌딩은 힘들고 오래 걸립니다. 네. 그것은 알기 싫다. 목요일 금요일 순서였습니다. 280일이었습니다. 280일의 토요일 순서에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를 들어서 좀 안 무서운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요승윤 피디와 요승윤 에디터와 손희상 선생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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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